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보통 유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융통성과 보통 다른 말로 유도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연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좋은 신앙을 가졌다 혹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고집스럽게 왜굴수적으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게 딱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각나기 때문에요 이런 유연함을 이야기하거나 융통성을 이야기하면 아 그거 아주 위험한 거야 약간 죄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래서 전제를 깔아놨습니다 부러지지 않는 유연함이요 부러지지 않는 즉 가용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인체가 있는데요 인체도 부러지지 않는 선안에서의 유연함은요 생활에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줘요 그 어떤 카이스트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로봇 손이 있는데요 손을 움직이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엄청난 과학적인 이런 저기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냥 쉽잖아요 자연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그런데 로봇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엄청난 이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로봇 손 가지고 우리 뉴스에서 보면 막 윙 윙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난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다네요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그런데요 이 가용 범위 안에서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요 이 범위 안에서 아무리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부러지진 않아요 부러지지 않도록 설계가 돼서 이 안에선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닳고 닳는 건 있겠죠 관절이 닳긴 하겠죠 그런데 이 범위 안에서 많이 움직였다고 해서 부러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부러질 때는 언제냐면 이 가용 범위를 벗어났을 때 부러지죠 꺾여지는 범위 이상으로 꺾어버렸을 때 부러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신인체는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모든 관절을 다 깁스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불편한 생활의 영역에 굉장히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딱 그냥 이 범위 딱 한 곳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다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움직일 때도 그렇고 목을 돌리는 것도 그렇고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가용 범위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연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진리 안에서도 가용 범위 안에서 즉 진리 안에서 그래서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붙여놓은 거예요 진리 안에서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거 하라는 대로 이것만 해 저것만 해 이렇게 외골수적인 태도로 만약 섰다가는 이게 굉장히 삶의 영역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남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또 지난주에는 저희가 주님 앞에서 좀 고집스러운 태도를 가지자 이기적인 그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지 상관없이 이기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오늘은 또 유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냉탕과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서를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라고 하는 절대 이것은 타협하지 않는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의 유연성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용 범위 안에서의 유연함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가 생각해놓은 상식, 내 기준, 내 경험이 틀이 너무 견고해서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왔었던 틀 그 다음에 기준, 그리고 내 경험 이 틀이 너무 견고하게 쌓여져 있어서요 이 상식과 경험 안에다 하나님도 가두어놔요 그래서 이 틀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면요 그때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식의 순종을 요구한다면 그럼 너무 지나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딱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틀 종교생활에 하셨던 어떤 내 교단과 교리 안에서의 그 틀 이 틀을 벗어난다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틀 안에 견고하게 갖춰져 있어서요 내 기준과 상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쳐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너 나 따라와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안에서는 그런 식의 결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런 식의 태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너무 지나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 기준과 상식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도 그 틀 안에다 가두어놓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경험 상식 이게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의 유연함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구약시대에 일어났었던 신약시대에 일어났었던 그 모든 일이 오늘 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전제가 깔려있죠 그냥 내 원함대로 하나님 홍해 갈라주시듯 지금 상황을 갈라주세요 주님이 그냥 군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셨던 것처럼 지금 나 먹고 사는데 문제없게 그냥 안전하게 보호막을 쳐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원리로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렇게 안 하면 그 상식을 딱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닌 거야 에이 너무 어떻게 성경을 또 그렇게 문자 그대로 믿나 성경이 그건 그때 일어났었던 일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치부하기 시작하면요 먼 얘기가 돼요 성경은 지금 현실에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하며 그 말씀 안에서 유연함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유연함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성경을 제 입맛대로 자꾸 뜯어고치려고 그래요 내 상식 안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니까 이걸 뜯어고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말씀으로 하신 거 아니라고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라고 이러면서 사랑한다라는 의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미 이걸 제 입맛에 맞게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니 뭐니 이러면서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그런 사랑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해 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공의가 전제되어 있어야만 사랑이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시자 사랑하시면요 이건 제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고 감정이 받쳐줄 때는 사랑한다고 하다가 내가 뭐 약속한 건 없잖아 그냥 너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버려 이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불변하는 진리와 은혜는 불가능해요 그게 근거가 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가 충족되지 않은 은혜는 절대 은혜가 아니에요 반드시 공의가 충족되어야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야 우리하고 하신 약속 우리의 어떤함하고 상관없이 우리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겠다고 결정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실 거 아니에요 공의로우셔야 그런데 공의롭지 않으시면 보다가 이 새끼 안되겠네 이거 완전히 진짜 너는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고 이래가지고 그냥 마음을 확 바꿔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한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공의가 충족된 은혜여야 은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제껴놓고 내 입맛대로 자꾸 성경을 뜯어 고쳐서 내가 필요할 때만 자꾸 말씀 갖다 쓰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고 싶은 사람이 성경 어디 제일 먼저 본다고요? 창세기 12장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그러셨다고 주님이 나한테 가라 그러셨다 서라 그러면 그냥 서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결국 내 원함대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해요 진리가 근거가 되지 않은 유연함은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말씀이라면 말씀 안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이 우리 가용범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가용범위가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에서 순종했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준이 된 이 가용범위 안에서 이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치를 대부분 기준을 삼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기준 내가 해보다가 안 되면 거기가 기준이 되고 또 이쪽에서 해보다가 안 되면 기준이 되세요 그거 내 인생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치가 내 인생의 기준이에요 거기가 딱 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 삼아서 하나님도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이상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도 거기를 넘으시면 안 돼요 딱 여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 이상 넘어가면 난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치 안에서는요 얼마든지 종교생활이고 믿음생활이라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준을 벗어나면요 너무 지나치고 극단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너무너무 둘러빠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 능력치 인간의 딱 능력치 안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능력치가 끝난 그 지점에서부터 내가 시작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어디서부터 볼 수 있냐 그 능력치의 한계 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냐 그 한계치에 딱 부딪히고 나면 안 돼 하고 뒤돌아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아니 솔직한 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 안에서는 믿음이 뭐가 필요 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믿음이 필요하세요? 밥상 다 차려져 있고 밥이 있는데 믿음이 필요하시냐고요 아니 물을 마시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잠을 자는데 믿음이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가용범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시다라는 걸 경험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그 가용범위를 벗어난 지점 즉 내 능력의 한계치 지점에 섰을 때에야 비로소 여기는 저는 못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럼 내가 할게 잘 봐 이렇게 이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삶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요 허락하신 거예요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음식을 고르기도 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이 허락된 범위 그것도 은혜 안에 있는 거죠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이만큼 넓히시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 한계 지점에 세워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영역 앞에 한 번은 세워보셔야 돼요 이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고통을 즐기셔 자꾸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곳만 데리고 가셔 내가 불안해하고 무서운 곳만 이끌고 가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의 한계가 내 한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 너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 이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과 네 살아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너에게 좀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난 그걸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그런데 이만치 왔다가 한계 지점까지 데리고 오시면 에이 나는 안 가요 나 보세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 너무 그렇게 둘러빠져서 사는 사람처럼 저는 못 살아요 그건 몇몇의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용범위 즉 믿음의 지경은 항상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거길 넘어서려고 하질 않으니까 이건 나의 인생 내 능력치 안에서의 가용범위예요 말씀이 기준이 된 게 아니라 내 상식과 내 경험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자꾸 그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놓고 그 기준 이상의 하나님을 원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물론 나를 도와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시죠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있죠 어려울 때요 어려울 때는 전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이 상황을 도와주세요 빨리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원하면서 일상 가운데서 이 신앙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상식적이어야지 하나님 이성적이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안 된다고 자기 필요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을 때는 상식적이신 하나님이셔야 되고 이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맞아야 돼요 이건 대안이 없어요 그냥 맞는 수밖에 답이 없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자꾸 내로란물식에 신앙을 자꾸 요구하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럼 평상시에 그 전능하심을 좀 의지하고 순종했더라면 보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믿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순종의 걸음을 계속 걷고 그 한계치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했더라면 지금 상황에서 불평불만 할 게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런 수준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상시에 안 하다가 그 상황 되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주 배부른 욕심, 탐심 죄인의 아주 지극히 정당적인 반응이죠 욕구 그냥 말도 안 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있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그분을 위한 도구로 써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도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틀 안에 자꾸 하나님을 가두어놓고 그 틀을 자꾸 벗어나려고 할 때는 비이성적인 것으로 취부해버리고 근데 또 나를 도와줄 때는 그럼 비이성적이고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시길 바라고 막 시험을 볼 때 그렇게 찍으면 그냥 다 맞게 해주신다든지 그냥 면접할 때 갑자기 말이 술술술 나오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합격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든지 사업이나 비즈니스가 확확 풀리게 해주신다든지 이런 비이성적인 믿음을 또 바래요 뭐예요? 이게 진짜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 이성적인 신앙을 원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는 되게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도와달라고 또 구해요 이건 이성적이고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이라고 보면 이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이건 상식적인 건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와 아빠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음료수를 먹게 됐는데 음료수를 먹으려다가 막 병뚜껑을 딸려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 딸 수가 없어요 아빠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이 병뚜껑을 절대 딸 수 없구나라고 하는 한계 지점에 딱 도달하면 시선이 어디로 가요? 아빠한테로 가요 아빠 해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비이성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아이보다 힘이 더 세는 아빠가 옆에서 버티고 있으면 아이가 해보다가 안 되면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보게는 해야 돼요 꼭 왜냐하면 이게 자기 한계치라는 건 경험을 해야 그걸 넘어서는 믿음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바라봤을 때에야 비로소 해보지도 않는 건 게으른 거고요 시도해보지도 않고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게으른 거고요 하나님도 허락하세요 해봐 한번 해봐 그럼 막 용을 쓰고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진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한계 지점에 딱 서게 되잖아요 그럼 딱 거기 한계 지점에서 시선을 돌리게 되면 이게 믿음의 지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찌끄찌끄다 해보세요 이건 귀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처방이 없어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뒤지게 맞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음료수를 열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빠가 아이한테 말하는 거죠 그럼 제가 제 입장으로 해볼게요 내가 진유가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애가 응 엄마 이러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아무리 자신이 해보려고 해도 안 되면 시선을 아빠에게로 돌리겠죠 아빠 해줘 이렇게 그럼 아이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마주하게 되면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아빠가 나설 때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는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게 아빠 역할이라면 그 능력치를 벗어나는 순간이 되면 그제서야 진짜 아빠가 아빠 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제발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좀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전능하시대요 전지하시고요 그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노릇 좀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해주려고 이제 막 따서 보여주면 아빠 세지? 이렇게 보여주면 우와 아빠 최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스토리여야 되는데 아이가 막 낑낑거리고 있는데 안 되다가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빠가 아이한테 보여주려고 아빠가 이제 나한테 맡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막 열다가 안 되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빠가 있는데 왜 그래? 안 돼 이거 해봤는데 안 돼 아빠가 해줄 수도 있네 안 돼 안 돼 내가 안 되는데 아빠가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식의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나도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낑낑 하려고 애를 쓰다가 몸부림을 치다가 안 돼? 에이 그럼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걸 넘어서는 건 무모한 거야 극단적인 거야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마음 편하게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겠냐고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한계 지점에서 늘 등지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니겠어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란 말이에요 정말 뚜렷하게 내 힘이 다 빠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한계 지점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보일 텐데 문제는 거기서 발을 빼니까 꽁지 빠지게 돌아서니까 그러니까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계속 거기는 미지의 영역인 거예요 거기를 넘어서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스스로만 하는 이 인간의 범위 안에서 살 거면 아빠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왜 필요하시냐고요 인간 수준 안에서 살 거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시죠? 어차피 그래도 인간 수준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텐데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그 시간에 차라리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한자라도 그냥 공부라도 더 하면 될 텐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지가 하다가 안 돼서 버릴 거면 아빠가 왜 필요해요? 뭐 하려고? 그냥 없으면 안 먹고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런 신앙 그러니까 아버지를 옆에다 두고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니었냐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 상식과 기준이 틀이 되어 있는 이 삶이 마치 아버지를 두고도 고아처럼 사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불쌍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보았는데도 보지 못한 것처럼 사는 사람이요 차라리 못 봤으면 보면이라고 하는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보았는데도 보지 못한 자처럼 사는 거 들었는데도 듣지 못한 자처럼 사는 거 이게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도대체 그걸 들은 다음에 뭘로 자극을 받겠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뭘로 자극이 되겠냐고요 진짜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보았는데도 보지 못한 자처럼 들었는데도 듣지 못한 자처럼 사는 인생이에요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치 밖의 일을 마주하게 되면요 이건 단지 비단 아이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굉장히 의존적으로 관계 의존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면요 다 사람과 관계 의존적으로 살아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나는 혼자 집에 방에 틀어박혀 있는데 그 방은 누가 만들었어요 저 혼자 내가 컴퓨터 하고 있는데 그 컴퓨터는 누가 만들었어요 누군가 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누릴 수 없는 것들로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관계 의존적으로 살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치 밖의 일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은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요 예를 들면 핸드폰이 고장났다 저기 가는 거예요 대리점 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고장났다 AS 센터에 가는 거예요 문이 고장났다 열쇠집 찾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며 살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아니야 이건 나 혼자 해야 돼 나 스스로 하는 거야 내가 네가 말하는 게 질리고 네가 말하는 게 답이야 내가 하는 게 다 옳은 거야 이렇게 해서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엉망진창이겠죠 시간을 온팍 도장만 파던 사람이랑 내가 잠깐 필요해서 잠깐 파는 거랑 실력이 같겠어요?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찾아간단 말이에요 내 능력치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 능력치의 이상의 시간을 들이고 실력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건데 왜 신앙에서는 그게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책임져 줄 대생은요 누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교회의 단임 목회자나 교육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교육자한테 찾아올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나아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면 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한계가 없어요 근데 저한테 찾아와봤자 그리고 교육자들한테 찾아가 봤자 교육자들도 못해요 그건 능력치가 안 돼요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아무리 방법을 물어도 답이 없어요 말씀에다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자신의 힘으로서는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능력치만큼만 시도해보고 확 접어버리면서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해버리고 더 해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하나만 수리하면 되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아 이거 고장났어 이건 안 되는 거야 하고 쳐박아 놓으면 그걸 아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거 그냥 저거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건조한지 밧데리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저걸 그냥 저 비싼 걸 저 저렇게 귀한 걸 저걸 그냥 저렇게 섞이고 있어 이런 생각이 당연스럽게 찾아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걸 그 사람을 보면서 이성적이다 뭐 이렇게 어 진짜 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냥 고집스럽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좀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그냥 물어보면 되지 그냥 고집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치 안에서만 살 거면 뭐 탈러 각 직업이 필요하고 뭐 탈러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사람들의 자신의 영역이 생각해서 개발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자신보다 시간을 더 투자하고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찾아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전문가이신 성령님께로 주님께로 찾아가는 건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진짜 비이성적인 건 그 한계치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게 그게 진짜 비이성적인 거죠 자기가 안 되는 거지 진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요 해봤어? 뭐 하다가요 이거 한번 수리하고 고쳐놔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해봤는데 안 된대요 안 된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와요 안 된대요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그래서 세 번만 물어보면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확신이 안 생긴 거거든요 그럼 진짜 내가 해봐서 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하겠다 그래요 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 안에서 진짜 제대로 가서 해보다가 한계치 안에 부딪혀보면 그 다음부터는 맡기는 것이 무모하거나 미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놓은 틀을 깨지 않는 고집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찾아가면 해결될 걸 그걸 자기만 하고 막 계속 몸부림치고 이렇게만 있으면 그리고 쉽게 포기해버리면 어이구 이 미련곰탱아 그거 준비돼 있는데 그거 고쳐줄 사람이 있는데 그걸 계속 그걸 안 된다고 그게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전문가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미련곰탱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인 거예요 그 한계 지점에 섰을 때요 해보지도 않고 안되네 하는 건 게으른 거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이건 그냥 귀찮아서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아 몰라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아 하기 싫어요 이럴 때는 해봐 해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한테도 네가 해 스스로 하세요 아 그냥 몰라 밥 먹여줘고 이러면 밥도 먹여줘야 되고 아 몰라 이빨 닦아줘야 돼 아무리 컸데도 계속 이빨을 닦아줘야 되면 이거는 안되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해봐 해볼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다가 진짜 할 수 없는 영역 앞에 섰을 때 나서야죠 그런 것처럼 진짜로 해보았는데도 안되는 그 한계를 경험했을 때 그 한계부터가 진짜 하나님이 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결국 그냥 굳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니까 우리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이때 진짜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을 쓴다고 말할 때는 언제 쓰는 거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한계 지점부터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가면 어 나는 믿음이 없어 아우 난 그렇게까지 할 믿음이 아니 아니에요 그 전에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일하러 가시는데 믿음이 필요하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밥 먹는데도 믿음이 필요하신 거 아니고 그럼 그 전에는 그냥 산 거예요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부터냐면 그 한계 지점부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부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냐 할 수 없는 그 순간부터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를 통해 어떻게 증명되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줬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탁월해지고 내가 대단해지고 내가 능력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영광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영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실 때 하나님이 영광받으신단 말이에요 누가 막 조그만한 거 가져가고 이걸로 주님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좋은데요 주님이 기뻐하신 건 그걸로 영광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라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거지 뭐 얼마나 대단한 거 가지셨다고 뭐 솔직한 말로 음악을 한다고 하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러는데 그 음악 가지고 주님이 끽끽거리면 주님이 너무 아름다운 선유자 이러면서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주님은요 찬송을 담당하는 천사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절대 음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 걸로 감동받으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강해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강화시켜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이가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를 인정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신다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런 나라서 하나님을 믿는 걸 증명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신다고요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생각한 기준 내가 만들어놓은 틀 그 틀 안에다 하나님을 가둬놓고 이 이상은 절대 하지 않는다면 그게 인간 수준이 무슨 하나님 수준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딱 인간 수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진짜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수준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안 믿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짜든지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안 믿었든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믿음을 쓰지 않았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냐는 거예요 진짜 그 순간이야말로 믿어야 될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유무를 확인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수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려면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내 힘으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상황 앞에 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영역은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지점 많이 서보셨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려면 우리를 어디에다 세우셔야 가장 뚜렷하게 보이냐면 그 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 지점 앞에 세우셔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자꾸 피하니까 그 자리에서 자꾸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다 왔는데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자리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된 거 내가 좀 뭐 한 거야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된 거지 라고 하는 이유와 근거가 전혀 붙지 못하도록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지점이에요 그 한계 지점 앞에 딱 세우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의 능력을 빼앗진 않으시죠 일부러 주저앉히진 않으세요 넌 이런 나약한 존재야 네 주제를 알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깎아내시진 않으세요 근데 그런 상황을 주님이 일부러 만들어서 주셨다기보다는 원래 우리 능력이 유한해서 부딪히는 상황을 통해서 봐봐 할 수 없지 이 상황 가운데서 너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지 라고 하는 그 한계 지점 앞에서 보여주시는 방법을 많이 선택하셨어요 성경에서 보면 굳이 일부러 만들어서 했다기보다는 그 상황 앞에서 세우신 자연스럽게 선 거예요 원래 우리가 유한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서는데 그 상황에서 봐봐 지금부터가 이제 내가 할 때야 잘 지켜봐야 돼 잘 지켜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딱 경험을 하고 나면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딱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와 이때도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구나 이걸 본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안 되니 하나님도 안 돼 난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 교회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믿음을 쓰려고 하면 너무 지나친 너무 비성적인 믿음이라고 했어 라고 하는 이미 기준 자리 잡혀버린 기준 교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교리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 분명히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리보다 위에 교리 하나님보다 잠깐만 교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교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신 성경 안에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할 수 있도록 정리해놓은 게 교리지 교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시스템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교회의 지금까지 시스템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방향을 확 확 줄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내 상식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낑낑거리다가 죄송합니다 이건 아까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그럼 언제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이렇게 자꾸 내 한계 지점에서 돌아서 버리면 언제 하나님을 믿을 거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거고 교회는 도대체 왜 다니냐는 거예요 그냥 내 상식 안에 갇혀서 내가 정한 기준과 틀 안에서만 갇혀 있을 거면 굳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필요해요? 딱 인간 수준만큼만 신앙생활을 할 건데 뭐 하려고 하나님 찾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여주시려고 딱 세우셨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말고요 이렇게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돌아서 버리는데 뭐 하려고 찾냐는 거예요 진짜 경험하고 싶다면 정말 이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그 자리는 서야 돼요 그 자리에까지 가야 돼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할 수 없다는 한계 지점 앞에 섰을 때 그 탁월한 모습에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한계 지점에 딱 섰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됐어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봐라 지금부터 너희가 볼 때야 봐봐 홍해 너희가 건너갈 수 없지 뒤로는 도망갈 수 있어? 없지 애국군사 버티고 있지 너희 힘으로 저거 못 뚫어내지 앞에 홍해는 너희가 가를 수 있어? 배를 지금 당장 만들어서 건널 수 있겠어? 못하지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한계 지점 앞에 섰을 때는 또 뭔가 해보려고 뭔가 자극적인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봐 주목해라 누구를? 그 상황부터 하시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만약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그 상황 앞에 직면하고 성경적으로 보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나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면 우리로서 할 수 없다는 그 상황 앞에서 그제야 하나님이 하실 차례인 거예요 그 차례를 이제 넘겨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해봤는데요 아 그 이상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예요 넘겨드리는 거예요 노래방 갔을 때 우선 예약 해드리시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해를 할 텐데 우리 또 사랑하는 선배님들 한 번도 그런 데를 가보신 적이 없으셔서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노래방 갈 때 자 그게 순서대로 예약이 되는데 우선 예약을 먼저 해드리시라는 거예요 주님 더 잘하시니까 더 잘 아시니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시니까 먼저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인데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부러지지 않는 유연함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다는 한계 앞에 딱 섰을 때 있잖아요 이때부터 주님이 하실 차례거든요 자 넘겨드렸어요 주님 하세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이때 필요한 태도가 부러지지 않는 유연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진리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 선이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선 이걸 왜곡시키지 않는 선 지독하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양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유연함은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정확한 진리와 말씀의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요 만사에 은혜 받는 체질인 우리는요 아무한테나 가서 아무데서나 은혜를 받아요 교회에 가서 은혜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은 클럽 가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상한 데 가서 신천지에서 가서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도 은혜 받고 만사 은혜 체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잔뜩 받거든요 그런 은혜에게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받고 사단한테도 은혜를 받고 사단이 막 위로해 주니까 괜찮아 너는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다 품어주신다 사단 말에도 은혜를 잔뜩 받고 하나님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자극적이고 감동만 된다고 하면 이놈저놈 잡놈 아누놈 갈 것도 없이 달려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절대 부러지지 않는 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을 벗어난 유연함은 반드시 이 꼴라요 아무데나 가서 은혜를 받아요 이놈저놈 잡놈한테 다 둘러빠져요 이러면 진짜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극의 대가는요 사단이에요 자극적인 거 굉장히 잘해요 MSG를 많이 쳐요 인류 요리사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는 그런 요리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싼 음식도 이렇게 만들면요 MSG 일단 많이 쳐야 돼요 자극적인 거 일단 맛은 있잖아요 그냥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단이 이게 대가거든요 진짜 잘해요 이걸 그래서 건강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은 것들 MSG를 많이 쳐서 자극적인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 자리에 뛰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기다리고 있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은혜 받고 둘러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과 진리를 근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걸 양보하면 다 끝장나요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연함 부러지지 않는 것에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고요 유연함이란 진리를 근거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 기준, 틀 이거 갖다 버리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진리를 근거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상식, 기준을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요 적어도 교회에서 처음 오신 분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자리 잡은 교회에서 말하는 룰이 있어요 기본적인 틀과 룰 하나님에 대한 상식이 있고요 형성된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성된 문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게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그 틀이 진리가 되어버려서 내가 거기를 벗어나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고 그 틀을 벗어나는 건 있는 대로 까고 정지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틀을 벗어나는 건 위험한 거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극도로 예민하게 경계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교회 문화가 우리의 진리가 돼가지고 하나님도 그 이상의 하나님이신데 원래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큰일 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그 틀을 넘는 믿음을 요구하시거나 인도하시려고 하면 하나님도 비이성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마세요 하나님 나 자꾸 그런 식으로 요구하시면 나 절로 가요 협박하면서 상실적이지 않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배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함이란 말씀을 근거화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성경 안에서 그 진리 앞에 그 능력 앞에 섰었던 사람들이 취한 태도를 우리가 취한다면 그 진리도 우리도 볼 수 있는 일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제안을 해두시면 안 돼요 엘리야의 까마귀 주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물론 까마귀로 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까마귀 같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요 비둘기를 통해서 주실 수 있죠 방법과 수단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열어놔야 되는데 성경 안에 요 요 요 요 그때 역사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리고 오늘은 조금 더 현대인에 맞는 현대인의 상식과 그 기준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균형 잡힌 신앙이냐고요 이게 그럴 거면 하나님이 왜 믿냐니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믿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이전이나 2000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변함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걸 유연함이라고 말해요 전제는 부러지지 않는 즉 진리를 근거로 한 유연함 이게 있어야 돼요 이래야 우리의 신앙의 지경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원할 때만 등장하셔서 도와주시길 바라는 이런 게으름과 악심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말 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사용해먹기 너무 능력이 탁월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는 게 능력이 되게 탁월해요 그래서 이 영역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유연함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바꿔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근거로 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을 한번 해주시면 아 감사해요 듣고 계셨구나 안 듣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계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능력을 보여주셔야 했기에 세우실 때도 있었지만 원래 인간이 유연해서 그런 상황에 자주 맞닥뜨리게 되어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되어지냐 이걸 경험한 사람은 그 순간에 설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다 위식을 했거든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딱 서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은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싸우면 반드시 백퍼센트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벗어난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내려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가면 돼요 왜냐하면 가라라는 말의 책임은 이제 주님에게 넘어갔거든요 내가 간다라고 말했으면 그 책임이 내게 있는데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가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걷는 게 중요해요 내 원함대로 말씀을 갖다 붙여서 걸으면요 그건 말씀이 시킨 게 아니니까 결국 내가 책임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라고 하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 모든 책임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하실 때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자꾸 원함에다가 성경 갖다 붙이지 말고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 원함과 내 필요를 제하고 태도가 자체가 제한 상태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가라고 하셨든 서라고 하셨든 상관없이 말씀하셨으면 책임은 주님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하신 어찌됐건 그건 인간 수준을 넘어선 일로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때가 바로 주님이 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과 애국과 가난하게 보이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주변 지인과 가족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때가 언제냐 가장 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이제 주님이 하세요 하고 모든 책임을 넘겨드렸을 때 그리고 그 책임 앞에 선 사람이 말씀하세요 뭐든지 할게요 건너요? 홍해 앞에서 물이 갈라지지 안 갈라지지 일단 건너볼까요? 하고 그냥 발걸음을 뛰더니 그건 요단강에서 그러긴 했는데 어찌됐건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그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그리고 그 길을 건너기만 하면 돼요 건너는데 만약 여러분 또 그걸 봐놓고서요 또 두려움에 사로잡았고 이거 언제 덮칠지 몰라 오씨 갈라진 갈라졌는데 저기 가기 전에 물 덮이면 어떡할 거야 못가 못가 이러고 있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애국 손에 맞아 죽는 수밖에 없어요 보여주셨으면 가는 거예요 왜? 책임은 주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계속 모세는 떠넘겨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려고 데리고 나오셨다는 얘기 들으실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나올 수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오게 하신 거면 이 걸음 주님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 이거 우리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서 죽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비난이 어디에게로 가겠어요? 하나님께로 간다니까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요 그 모든 책임을 다 떠내셨기 때문에 그 비난이 하나님께 간단 말이에요 영광이 아주 큰 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어맡기면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서 내어맡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내어맡기는 거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서 내어맡기는 거고 맡기면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책임지셔야 돼요 이게 아주 신앙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저 믿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근데 이때 사람들은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 자신들의 틀 안에 갇혀 있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애급 사람들한테도 한번 사정해봅시다 홍해 앞에 섰고 지금 뒤에 애급 군사들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돌아서서 한번 가서 사정이라도 해봅시다 살려달라고 해봅시다 홍해를 건널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밖에 일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앞에 부딪히면 제발 좀 능력 없으면 인간적인 대안 자꾸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요 가만히 있으면서 좀 믿자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좀 보자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원칙하면요 그럼 사랑 없다는 소리 듣고요 조금만 사랑을 하면요 그럼 공의가 없다는 소리 듣고 너무 난잡하다 뭐 이런 얘기 들어요 절대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없죠 그럼 나랑 한 것밖에 없어요 모든 일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금이 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진정하고 기다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리고 나서 말씀 달아갔을 때 후회한 자가 한 번도 없어요 그 선택이 이상하게 결론이 난 적이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고요 저에게도 그런 연약한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공동체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큰일 나 이런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칠 때요 그 주님이 그 걸음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라 확신해요 사역을 넓히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실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요 능력을 주시면 뭐든지 하겠단 말이에요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어차피 이건 내 한계가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고백은 안 나오잖아요 능력 하라고 하셨으면 할 능력 주실 거 아니야 그럼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시키신 거면 저 상관없어요 뭐든지 다 합니다 저한테 말씀만 하세요 이게 그 태도예요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태도 우리의 얻다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잘나가서? 아니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실 때 잘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냐면 이런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증인이요 내가 주려고 하는 은혜가 뭔지 알았지? 내가 너 같은 존재에게 죄인이었던 어떤 것으로도 소망이 없었던 죄인에게 주려고 했었던 이 은혜 이걸 경험한 증인 그 증인으로 세우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불가능한 자를 바꾸신 능력이요 즉 우리의 불가능한 앞에서도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증인이요 거봐! 하나님 살아계셔 난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하셨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증인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서 나는 내가 잘한 사역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난 나의 약함을 자랑해 이러면 그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내가 약한 걸 발견했는데 크게 기뻐한대요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봐봐!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야 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딱 인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의 할 수 없는 그 순간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이 증명되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탄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증명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부터 제대로 된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대단한 능력이 필요 없어요 딱 하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한계 앞에서 겨자씨만큼의 발걸음을 옮길 만한 겨자씨만큼의 믿음으로 시선을 한 번만 옮길 만한 한 번만, 1분만 더 버틸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럼 산을 옮기는 건 네가 아니라 내가 옮긴다고 그걸 네가 보게 될 거라고 이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제한 없는 태도 말씀하시면 내가 배워왔던 것이 무엇이며 알고 있던 게 무엇이었던지 상관없이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기준에 제한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드리는 태도요 하세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고 나 어차피 아이디어 없어요 하세요 이끌고 가세요 이 태도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산을 옮기시는 걸 보게 되신단 말이에요 주님한테 주님이 산을 옮기는 게 무슨 그런 대단한 일이겠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냥 산 옮기고 이렇게 하면 산이 이렇게 휙 날아가버릴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한테 근데 무슨 그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옮기고 안 옮긴 거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보고 싶은 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기회로 볼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보여주시려는 저로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영역을 제한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거 이런 제한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한다 라고 하는 정확한 태도가 우리에는 있어요 그래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기회인 줄 알고 진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태도가 배울 때인 거예요 그때야말로 믿을 때인 거예요 대단한 믿음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대단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해도 행하시는 능력은 무한대예요 우리에겐 딱 하나만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한 개 지점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고 1분이라도 멈춰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꼭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지지 않는 유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한계에 이르렀을 때의 반응은 의심이 아니라 기대예요 오케이 여기가 내 한계구나 자 이거 다음 순간부터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네 자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한번 보자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그냥 인간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요 이 부러지지 않는 유연함을 갖추지 않고 있으면요 그 앞에 딱 서면 어 여기서는 안 돼 여기까지만이야 여기 이상 넘어서면 위험해 이렇게 넘어가는 이건 너무 비이성적인 극단적인 신앙생활이야 넘어서면 안 돼 라는 그 틀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부러지지 않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진리 안에서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앞에 딱 서자마자 의심이 아니라 기대가 돼요 하세요 이 다음 걸음은 주님이 하란 대로 할게요 여기까지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대로 왔는데 이 3부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할게요 한 걸음 옮기시면 오른쪽으로 한 걸음 가는 왼쪽으로 한 걸음 가는 많이도 가르쳐주지 마세요 저 기억력 딸려서 다 기억 못해요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가르쳐주세요 미리 다 알 것도 없어요 두 걸음 세 걸음까지 알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 어차피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공의로우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절대 철회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저 그냥 한 걸음씩 가르쳐주셔도 돼요 만약에 한 걸음씩 가다가 뭐야 주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그렇겠지만 그러면 알려주셔야 되겠지만 어차피 딱 붙어서 계속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라면 많이 가르쳐주실 것도 없어요 한 걸음만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한 걸음 따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차연이 됐잖아요 주가 오른쪽으로 나도 오른쪽으로 주가 왼쪽으로 나도 왼쪽으로 주님 쫓아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그만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실 때까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때까지 그냥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비전이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냐 좋은 거냐 될 사역이냐 아니냐 이런 거 계산 안 해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떻게 가실 거예요 이런 기대함이요 그리고 내가 볼 수 없었던 유한한 시각이나 안대를 딱 벗어제키고 나면 주님이 이루신 일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완전하게 이루신 일을 저와는 똑똑히 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 우리가 그 인생 끝에 할 수 있는 고백은 다른 거 없어요 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저에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겨자씨만 합니다 그리고 부러지지 않는 유연함 진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분명한 태도 그러나 말씀하시면 뭐든지 하겠다는 유연한 태도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된다면 저는 반드시 주님이 하신 일 목격하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제 안에서도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었던 범위 안에서 제 상식과 경험 안에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단정짓고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었던 영역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됐어요 안 바뀔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저만 봐도 아휴 안 바뀔 것 같아 이런 나는 안 변할 것 같아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난 이 모양이잖아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되잖아 안 바뀔 것 같아 제 안에 이런 하나님을 제 안에 태도가 있었어요 그건 딱 제 능력 안에서의 일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 어떤 말을 해도 변하지 않아 나도 어떤 자극을 받아도 안 바뀌어 감동이 안 돼 왜 이래 나 이런 한계 앞에 딱 부딪히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은 두 명이 있잖아요 염려 쓸데없는 염려긴 한데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아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성규야 그때부터 내가 할 때야 너가 그래 죽어라 열심히 해서 그 한계 지점을 막 하자 서봐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나한테 넘겨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거야 너에게 허락하신 일과 맡겨진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지 목숨을 다해서 주님 맡은 자의 본부는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충성되게 해야지 하다가 보면 반드시 너 한계 앞에 부딪힐 거야 그 한계 앞에서 걱정하지 말아 너가 안 된다고 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 네가 유한하다고 내가 유한한 건 아니잖아 너의 유한함 앞에 부딪혔다면 너가 할 수 없는 무능력 앞에 부딪혔다면 그때야말로 전능을 믿을 때인 거잖아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무한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을 때인 거잖아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막 두려운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한계 앞에 선다는 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막막하니까요 내 상식 안에서 내 경험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제안하여 두고 순종의 걸음도 제한된 순종으로만 해놓는 게 사는 데 별로 불편함 없고요 불안하지 않는 신앙생활일 거예요 아마 근데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우리 상식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무서웠어요 공동체를 이끌고 오다 보면요 조금만 분명하게 하면 사람을 잃어요 근데 조금만 유연하게 하면 원칙을 잃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품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진리를 그냥 확 찔러버리는 것도 이것도 답이 아닌 것 같고요 저 스스로에게도 조금만 여지를 남겨주면 그냥 둘러엎어지고요 조금만 분명한 태도 선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게 내 의의가 돼서 정주하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앞에 딱 설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건 진리를 떠나지 않을 태도와 말씀 앞에서 어떤 말씀이 든 순종할 유연함을 제 안에 중심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그거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탄탄하게 세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니요 전 이 마음의 중심과 부러지지 않는 유연함으로 말씀 앞에 서 있으면 공동체를 세우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사람을 세우시고 바꾸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 모든 짐을 지고 가니까 혼자서 허덕이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건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나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때인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믿을 때인 거예요 이때는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작은 걸음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 한 걸음 내 상식을 벗어난 믿음을 요구하실 때 상식 밖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니까 한 걸음 걸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틀 안에 갇혀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도들이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율법에 근거하면 부정한 음식들이 바구니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먹어라 저는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저는 안 먹겠습니다 부정하다고 하신 음식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부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부정한 음식을 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먹으라고 하셨다면 그분이 하라고 하셨다면 그거에 부정한 것도 먹어 너 먹었어 시험하시려는 게 아니라 정하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정하게 하신 채로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내가 정하다 했으니 먹어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먹으라고 하신 자신의 기준과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상식 안에서 갇혀있던 베드로가요 벗어나요 하나님은 이걸 정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셨거든요 그래서 고넬료 사건이 나와요 그 뒤에 내가 정결케 했으니 먹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야 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살릴 수만 있으면 베드로야 난 뭐든지 해 나 살릴 수만 있다면 난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뭐든지 할 거야 살릴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겠다고 따라서 너도 너의 기준과 상식 안에 갇혀있으면 난 뭐든지 할 건데 넌 뭐든지 할 수 없으면 어떡해 그럼 못 따라오잖아 너도 이 상식을 벗어 던져야 돼 이 기준을 집어 던져야 돼 이 상식을 넘어서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마음이 있어야 돼 베드로야 그래야 내가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 지금부터 무슨 짓이든 할 텐데 이거 비올상식하고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할 거야 할 건데 그걸 따라오려면 너도 그 마음이어야 돼 너 상식 안에 갇혀있지 마 무슨 짓이든 할 마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만 할 수 없는 것만 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된 순종 이게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믿는다라는 건 그 한계 앞에서 시작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할 수 있냐 없냐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게 하셨으면 하실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요 뭐든지 해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결코 해가 되는 거 주시지 않으실 분이라는 건 전 믿어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내게 선하신 분이시라는 건 전 믿어요 그러니까 전 그냥 해요 말씀하세요 그냥 해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하시면 그냥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상식적이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미친 짓을 하셨어요 그 보호금을 전해준 모든 사람이 다 미쳐보였어요 상식 안에 갇혀있었으면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안을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제안을 두지 않으셨고요 살릴 수 있다면 살릴 수 있는 방법에 제안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요 진짜 미쳐보이는 짓을 하셨어요 제안을 두지 않고 십자가에 닿으셨어요 그래서 그 보금을 전하는 사람들도요 전하는 방법에 제안을 두지 않아요 십자가까지 가는 데까지 활짝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하세요 앞서 가세요 저 따라갑니다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지 부러지지 않는 유연함은요 뭐든지 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조건 하겠습니다 수단과 방목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물고 눌러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결정과 이 결단 오늘 우리가 한계 앞에 섰다면 그걸 저로 볼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될 것이고 아직 그 한계가 서지 않았다면 그 한계까지 가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보기 위해서 할 수 없다 말했던 그 자리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종으로 잘 나아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뚜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달을 보았던 것과 같은 동일한 정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보게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 안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저 앞에 엎드려 경대합니다 감사합니다 here hier i i i i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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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